경제정책 제한, 복지정책 복지정책은 사회적 공정성과 개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되는 다양한 정부 정책들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각각의 분야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1. 노동복지정책 노동복지정책은 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2. 최저임금정책, 근로시간규제, 안전규정, 일자리 안정성 보장 등을 포함합니다. 2. 의료복지정책 의료복지정책은 모든 사람이 적절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 보험제도, 예방의료서비스, 의료비용 부담 완화, 의료기술발전 등을 포함합니다. 3. 교육복지정책 교육복지정책은 모든 개인이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교육기회의 평등을 증진합니다. 이는 무상교육, 교육의 질과 접근성 향상, 교육경제의 부담 완화, 교육적 격차 감소 등을 포함합니다. 4. 주거복지정책 주거복지정책은 안정적이고 적절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여 모든 개인과 가정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 노후복지정책 노후복지정책은 고령자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의미합니다. 6. 장애인복지정책 이는 연금제도, 건강관리서비스,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포함합니다. 6. 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와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의미합니다. 이는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향상, 고용기회 제공, 재활서비스 지원, 재정적 지원 및 사회참여 증진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복지정책들은 사회의 공정성과 안정을 증진하며 각 분야의 취약한 그룹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정부와 사회기관, 비정부기관이 협력하여 구현됩니다.